이번 시간에는 뉴럴렛 구조 중의 핵심 구조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과 그것을 이용한 인코더, 디코더, 뉴럴렛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 멀틸레어 퍼세트론이라고 되게 단순한 구조에 벡터가 들어와서 벡터가 나아가는 구조가 있고,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해서 이미지가 들어와서 벡터가 나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Convolutional Neural Net 구조를 사용하는데 대신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미지가 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보는 것 같이 다른 구조들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 구조에서 연결을 바꾼다든지, 뉴럴렛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레이어의 기능들을 새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레이어의 구조들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Convolutional Neural Net인데요. 입력으로 영상이 들어갔고, 그 입력 영상에 대해서 Convolutional Layer들을 여러 가지를 고치고 그것과 함께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고치고 뒷부분에 가면 Fully Connected Layer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에 Softmax로 이게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결정하는 네트워크를 흔히 Convolution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물론 Convolutional Network이라고 했을 때 Convolutional Layer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다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CNN 구조가 가장 파퓰러하고 가장 먼저 나와서 ImageNet 챌린지에 적용됐던 AlexNet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했을 때 입력이 2D로 들어가고 마지막이 벡터로서 이 입력이 어떤 종류다라고 구분하는 네트워크들을 흔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면 입력이 들어오고 Convolutional Layer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Convolutional Layer가 있고 풀링 레이어가 있고 Fully Connected Layer가 FC로 써져 있는 두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에 Softmax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레이어 숫자를 느린다든지 Fully Connected Layer 숫자를 바꾼다든지 풀링과 Convolution의 레이어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Convolution 레이어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첫 Convolution 레이어는 3장이 겹쳐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풀링도 3장이 겹쳐져 있는데 두 번째는 6장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이쪽에 Depth 방향이라고 부르는 이거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이 모든 게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하게 되는 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방향이긴 한데 보이시다시피 어때요? 정말 바꿀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일종의 디자인 필러소피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종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기능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지 성능이 더 잘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뉴럴렛을 어떤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좀 꽤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펀더멘탈한 이해와 함께 그 다음에 많은 경험으로 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일부 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것을 설계하는 뉴럴렛이 뉴럴렛을 설계하는 오토 ML이라 부르는 방식이 제한돼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실제 사용해서 뉴럴렛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구조인지를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하고 그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다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여기에 컨볼루셔널 뉴럴렛의 많은 레이어들 중에 가장 핵심 내용 왜 컨볼루셔널 뉴럴렛이라고 부른지 바로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으로 보면 입력 다음 단에 있는 게 컨볼루셔널 레이어고 그 다음 다음에 보면 또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어서 이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두 개 있는 아키텍처로 상당히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호 처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컨볼루션은 특정한 펑션을 수행하는 거고 이미 2D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입력이 있고 거기에 Impulse Response Function이 여기에 있는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를 뒤집고 뒤집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긁으면서 출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뒤집고 뒤집고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입력이 물론 위에 있는 그림은 훨씬 더 하이레조이션이지만 매트릭 사이즈가 훨씬 더 크지만 입력이 만약에 32x32x3인 영향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필터는 또는 Impulse Response Function은 또는 Point Spread Function은 어떤 사이즈를 결정해도 되지만 보통은 3x3x3, Depth는 같이 맞춰요. 마지막 거. Width, Height, Depth로 생각하는데 Width, Height을 우리가 결정하고 Depth는 입력과 거의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3x3x3 또는 5x5x3 또는 7x7x3 이 정도 사이즈를 쓸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3x3x3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계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할 때마다 곱하기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5x5x3만 돼도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3x3x3 대비 5x5x3. 이게 뭘까요? 이 필터의 값들. 그죠? 이게 바로 웨이트예요. 컨볼루션을 누래서는 얘가 웨이트고 이 웨이트로 값들을 쭉 컨볼루션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커지면 웨이트의 개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계산량이 정말 많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이 증가하는 거여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럼 또는 왜 크게 써야 될까요? 뭔가 주변의 정보들을 많이 한꺼번에 읽는 게 도움이 될 때는 크게 써요. 오른쪽에 그림처럼 컨볼루션은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가는 거여서 그 다음 레이어가 되면 입력 이미지보다 살짝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인풋 사이즈와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출력 사이즈가 결정되게 됩니다. 컨볼루션에서 계속 얘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2x32x3 이미지가 되고 5x5x3 필터를 거치게 되면 지금 보는 출력처럼 28x28x1짜리 결과가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볼루션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의 값들에 대해서 각각 포인트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렐루 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태우게 되면 음수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출력을 내버리고 만약에 여기 28x28x1의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만약에 그 각각의 포인트의 값이 매트릭스에서의 값이 음수면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양수면 그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이중에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게 non-linear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리니어하지 않잖아요. 0으로 있다가 갑자기 리니어하게 변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non-linear 펑션이 있고 그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싱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프로세싱은 앞에서의 컨볼루션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흔히 렐루 또는 렐루의 친구들로 정의가 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것까지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첫 입력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했을 때 출력이 3, Depth가 3였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그 필터를 5x5x3짜리 필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걔를 3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웨이트들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웨이트 개수도 아까 파란색에 대한 필터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연초록색에 대한 필터가 하나 더 있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번 이런 게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서 레이어를 3개를 만들 수 있고 물론 여러분의 디자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 5개를 만들 수도 있고 7개를 만들 수도 있고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이 레이어 숫자, Depth의 숫자가 레이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숫자인 것 같고 Depth라고 할게요. 컨볼루션 하고 나왔을 때 필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Depth의 크기가 출력의 Depth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결과처럼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끝났고 그 다음 레이어로 써져 있는 풀이라 써져 있는 위에 그림에서요. 풀이라고 써져 있는 레이어가 어떤 걸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렉스 풀링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어쩌냐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2x2짜리 풀링이라고 하면 일종의 2x2 공간에 대해서 그저 거기에서 가장 큰 맥스 값을 뽑아서 다음 레이어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1156 되어있는 핑크색 영역에서는 6을 뽑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파란색에서는 1034에서 4를 뽑겠죠. 이렇게 맥스 값을 뽑는 걸 맥스 풀링이라 부르고 흔히 맥스 풀링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하겠죠. 맥스 풀링이 해주는 거는 width하고 height에서 걔를 원래 입력의 width, height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죠. 지금 여기에 입력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이었던 거가 대략 4x4였는데 맥스 풀링으로 했더니 2x2로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많이 써요.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하면서 width랑 height, height와 width를 줄이고 depth를 점점 늘어가는 구조를 흔히 컨볼루션 뉴럴렛은 가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두 번 거치고 나면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을 거치고 나면 위에 뉴럴렛 같은 경우는 Fully Connected Layer라는 FC레이어를 두 번 거치게 돼요. 이 Fully Connected Layer는 주로 이렇게 특히 뒷부분에 만약에 벡터로 나오는 아웃풋에서는 주로 마지막 단계 바로 전에 하나 내지 두 개 주로 많이 두 개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세 개를 쓸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얘가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계산량이 많겠어요? 이 웨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산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앞에는 2차원적으로 이렇게 컨볼루션 하는 필터들이 들어갔는데 왜 얘가 Fully Connected Layer가 왜 계산량이 많을까요? 또는 왜 웨이트의 계수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뉴런의 계수가 많고 뉴런과 뉴런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트 계수가 대개단이 많아졌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그 필터가 세 개를 쓴다 해도 5x5x3x3 정도였는데 여기는 뉴런의 계수가 예를 들어서 천 개, 천 개 하면 천 곱하기 천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여기 Fully Connected Layer는 계산량이 되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뉴럴렛을 만들었을 때 메모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면 여기를 손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ftMax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출력을 1로 노멀라이즈 출력이 5개가 있었으면 5개를 합을 해가지고 그 합을 나눠줌으로써 나가는 출력이 sum으로 1이 되도록 만드는 SoftMax 펑션을 구현하는 레이어가 마지막으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NN 구조가 무엇을 하는지 대략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각각의 레이어가 어떤 정보를 담게 되는지를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물론 위에는 지금은 우리가 알죠. 멀틸레이어 펄세트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일종의 뭐 아 뉴럴렛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여기는 입력이 사람 얼굴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CNN 구조여야 돼요. 이거 사람 누군지 맞추는 아마 뉴럴렛이었을 거예요. 이 로워레이어에서는 굉장히 로어 피처들을 가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뭔가가 있다 이런 식의 방향성 되게 좁은 영역에서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이라도 굉장히 조그만 영역을 이렇게 보면 선들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면들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더 높은 레이어로 가면 이렇게 좀 더 큰 영역들을 보게 되고 저 위로 올라가면 얼굴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게 레이어 1, 2, 3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긴 해요. 좀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할 거 같긴 한데 대략 그런 정보여요. 왜냐 첫 번째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었을 때 우리의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가 3x3x3 얼마 5x5x5x5x5 이랬으면 어때요. 보이스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로컬한 정보만 보게 되고 걔를 여러 번 걷히고 풀링 걷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게 되면 이미지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몇 번 걷힌 다음에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보는 영역은 첫 사진 전체 영역으로 따지자면 꽤 넓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영역을 다 본다든지 귀 영역을 본다든지 눈을 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절 위에 레이어가 되면 얼굴 전체를 본다든지 그렇게 표현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뇌도 당연히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인간의 시각 정보를 생각하면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LGN이라는 텔러머스의 영역에서 릴레이 돼서 비주얼 콜텍스에 가게 되는데 V1에서는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라고 부르는 V1에서는 일종의 눈의 뉴런에서 반짝이는 것과 V1에서의 뉴런들은 1대1 맵핑을 가져서 렛티나 토픽 맵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 V2로 가고 V3로 가고 점점 위로 가면 이렇게 사선을 처리하는 뭔가 이런 사선 방향의 동작을 처리하는 영역들도 있고 그러다 점점 점점 나중에는 하이어 비주얼 필드로 가면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필리폰 페이스 에리아라든지 이런 점점 점점 진짜 큰 정보들을 처리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뉴럴레이시라 부르고 굉장히 익사이딩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핵심 우리는 사실 CNN의 컨벤셔널한 CNN을 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력이 영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 일종의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이에요. 그 중에서 컨벤셔널 레이어들과 똑같은 구조를 컨벤셔널 레이어들을 많이 쓰는 인코더 구조 디코더 구조 그래서 이걸 컨벤셔널 인코더 디코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력으로는 내 영상이 들어가고 출력으로도 내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얘는 다른 예이지만 우리 실제 챌린지에서는 엘리어스 된 영상이 들어가고 엘리어스 프리한 영상이 나와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이 슬라이드로 설명이 끝입니다. 대단히 단순해요. 아까 했던 컨벤셔널 구조를 그대로 가져요. 앞부분은 인코딩하는 컨벤셔널 레이어들과 맥스플링 등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컨벤셔널 레이어들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있고 맥스플링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개들을 거치고 점점 그리고 어때요? 각각의 레이어들의 데스가 점점점점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수준의 위스 하이트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되게 줄어들고 나면 그리고 데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나면 이걸 원래대로 다시 돌려요. 다시 말해서 점점점점 위스랑 하이트를 키우고 데스를 줄여가는 작업을 해서 원래 원래 크기로 바꾸게 돼요. 앞부분을 그래서 인코딩 파트라고 또는 인코더 파트라고 하고 뒷부분을 디코더 파트라고 해요. 앞부분은 당연히 컨볼루션을 이용하고 뒷부분은 디컨볼루션 또는 업샘플링이라고 해서 점점 데이터를 느려줘요. 이 디코딩 디컨볼루션 이나 업샘플링 어떻게 하느냐 이런거에요. 1, 2, 3, 4 4개의 정보가 있었는데 얘를 업샘플링하면 일종의 1이 있었던 데는 1111 이렇게 바꾸고 2가 있었던 데는 2222 해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느려줘요. 위치별로 1111 2222 3333 444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걔를 뻥튀기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구글링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feature가 뭐냐면 여기 보면 초록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feature concatenation 이라는 파트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레이어의 정보 그대로를 copy and paste 해서 뒤로 넘겨줘요. 인코더에 있었던 그 레이어 전체의 정보를 카피해서 decoder 파트로 넘겨줘요.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점점 되게 로우 레졸루션 인포메이션만 남게 돼가지고 흔히 하이 레졸루션 파트 되게 디테일 파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 레졸루션 정보가 있는 앞부분의 데이터를 그냥 copy and paste 로 뒤에 카피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feature concatenation 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리코더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챌린지에 꽤 관련성이 높아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피 챌린지